안은영님 녹화를 가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하고 같아. 저는 혜리. 저는 박채영. 여러분 안녕하세요. 4년 만에 안은영님 녹화를 가고 있어요. 로제랑 같이 나가는데 로제가 내일 솔로 데뷔를 해가지고 나 지원 사격을 해주러 오늘 방송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또 샵에서부터 만나가지고 한 시간 전부터 계속 지금 수다 떨다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. 교복이 아직 어울릴까? 4년 전에는 좀 어울렸는데 근데 괜찮아죠? 어제 피팅했을 때? 완전. 근데 약간 오랜만에 입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? 그쵸? 약간 뭔가 새 학기 맞이하는 기분. 맞아 맞아. 폭풍 가는 기분. 어제 저녁을 안 먹고 잤거든요. 그래서 눈 뜨자마자 스낵랩을 먹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2개 먹었거든요. 다 걱정하더라고요. 스낵랩 먹으면. 너무 조그맣잖아요. 너무 조그마해서 3인만에 끝나는 거 그거 배불러요? 막 이러는데 테리 씨 두 입 아니에요? 난 두 입. 한 입도 가능해.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녹화하기 전에 만나요 우리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로제와 혜리의 아는 형님. 뿅! 로제와 혜리의 아는 형님. 여러분이 두 입은 사람을 좀 이루는 사람을 도와줘요. 고생하자 하자. 시간은 웬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유튜브예요. 아 진짜요? 오늘 짝꿍으로 왔습니다.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나는 이혜리. 나는 박채영. 같은 학교에서 전화 온 거지, 우리. 같은 학교에서. 그게 뭐였지? 무슨 거 그거였지? 어디서 전화 온지? 모르지, 모르지. 가요계 대가 절친이고. 아, 가요계 대가 절친이고? 친구랑 같이 전화 가는 게 재밌겠다. 그런 느낌인 거잖아. 어머, 어머. 오늘 생일 것 같아. 귀여워. 귀여워. 없지, 아무것도 없어서 안 올 거지, 또. 아무것도 없으면 안 온다. 제발 와줘. 와, 호두 보다가. 그치? 그리고 호두 엄청 가만히 안 있잖아요. 어, 호두 난리. 호두. 호두. 사람들 보면 좋아가지고. 왜 이렇게 착해? 아, 저 착해야 될 텐데. 근데 좀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되게 개인기 많았더라고요. 도라가 막 이런 스타일. 뭐. 호두. 호두. 잘한다. 발레 배울까? 나 발레 배울 것 같아, 요새. 오, 잘할 것 같아. 진짜 잘할 것 같죠? 오, 예쁜 것 같아, 발레.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. 혜리와 로제가 출연하는 아는 형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시오. 자, 여러분 이제 녹화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. 어때요? 데몬 리딩을 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. 큰일 났네요. 잘할 거야. 난 혜리 걱정하지 않아. 그니까 더 걱정되네, 갑자기. 갔다 올게요. 진짜 하고 싶다. 진짜?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내가 계속 보여주고 싶다고 막 언제 보여주지 했는데. 나 그 영상만 계속 너 한 건 못 봤잖아. 영상은? 그때 우리 안무 온 것만 봤잖아. 아, 맞아. 내가 한 건 처음으로 못 나왔어. 정말.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지? 감동받게? 감동받게? 맞아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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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? 로제에서 로제비 축하합니다. 뭐야?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어머, 뭐야? 로제에서 로제비 축하합니다. 오늘 저녁이야. 진짜 이거 완전 재밌어. 완전 맛있어보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언니 맛있다 근데 좀 먹고 싶어 진짜 먹고 싶어? 먹어도 돼? 피자 너무 좋아 뭐야 이건 왜 혼자 달라? 내가 좋아하는 느낌 진짜 얘는 두 조개 아 두 조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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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먹어먹어먹어 아니 너무 커 맛있다 맛있죠? 너무 맛있는데? 포테이토 먹었어요? 이거 먹었어요 이거 포테이토예요? 잘 먹어봤구나 그런가 봐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배워봤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? 아까 스낵들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 개 먹었는데 잘 나와요? 오른쪽 얼굴이라서 진짜요? 고맙습니다 아 배불러 맛있네 순식간에 세 조각을 마셨네 거의 세 조각을 먹었어요? 아니 아니 세 조각을 먹었어요? 아니 나 이거 거울인 줄 알게 봤어? 신기하다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하는 거 뭐예요?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? 슈퍼생각? 아니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신기하지? 조절이 되는 거야? 그래서 카메라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울고 이쪽에 있으면 오! 오 뭐야 너무 신기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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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혜리 울 때 소금을 먹었고 아니 좀 다르지 느낌이 아 그래요? 제가 예쁘게 쪼르르 이런 거 나 진짜 울는데 두꺼비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아 맞다 놀토 먹방 어 놀토 먹방은 찐이었어 너무 슬픈 건 진짜 그래서 맹샘이 보더니 아유 어떡해 일본 브랜드 옛날에 다수미가 거의 모르려고 그랬어 나도 머리 한 번 묶을까? 채용이 묶었을 때 묶을걸 안 묶는 게 더 예뻐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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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긴 해 푸른 게 근데 이제 막 뭉그면서 저 얼굴 뚱그레한 느낌 왜 이런 느낌은 있었을까? 이거랑 안 묶을래 좋은 거야 왜 그런 거야 나 통과한 거 싫어 진짜? 완전 부러운데 난? 난 이렇게 깊숙하고 싶어 진색? 둘이 바꿔야겠다 진짜 싫을걸? 제발 제발 1년만 바꾸자 2년만 바꾸자 나 평생 아 진짜 나도 진실? 너무 좋아 긴 거 너무 싫은데 나 어떻게 계란이잖아 계란 계란형 계란형이 좋은 거지 니가 계란형이야 나는 동그라미형이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지 사진 찍자 이거를 내가 봤을 때 다 찍고 어때 언니 화면이 있으면 귀여워 어때 언니 화면이 있으면 귀여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블랙핑크 같아요? 블랙핑크 같아요? 블랙핑크 같아요? 블랙핑크 같아요 파고 같아 우리 같이 찍자 갑자기 완전 예뻐 하나 둘 셋 예쁘다 예쁘다 예쁘지? 예쁘다 맞아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거지 그럼요 뭔가 어부 봐 나 힘 세자 계속 들 수 있어 이런 거 귀엽다 사진은 아직 관도 안 찍었어 먼저 해야지 먼저 해야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를 내게 보내주겠니 보여주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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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코입니다 자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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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 여기서 찍을래? 뭐지? 여기 스튜디오에서? 뭐야 사진? 그래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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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쓰 진짜 덥다 언니 근데 진짜 덥겠다 너무 열심히 아니 얘가 너무 열심히 쳤어 그래서 채영이 오늘 신났네 뒤에 막 썸팅 나오는 순간부터 오예 어떻게 알아 안무를? 완전 봤었지 우리는 우리 연습생 때문에 연습실에서 봤었어 연습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틀어놓고 다 막 진짜?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저희랑 데이트 해보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채영이 덕분에 안은영님 나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행복했습니다 네 언니 같이 나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 채영이 솔로 대박날 거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간 덜지는 동거도 아주 간 덜지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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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의 피하는 고생과 머리카락을 타고 손으로 타는 만큼 잘될 거야 맞아 파이팅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막 스케줄 하느라 막 계속 밤새고 있다가 오늘 하루 제일 뭔가 즐거운 하루였어요 오늘 진짜 스트레스 확 풀리는 하루였어요 여러분 나아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혜리였습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나는 이혜리였습니다 저는 혜리 저는 박채영 갑자기 박채영 나는 박채영 안녕 티클로즈업 티클로즈업 효소야 효소, 구름콜만 아 제가 가야겠는데 차이 있어서 아 나도 집에 있어 머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 저 머리에 아 여기는 쏟아진 거 알아요? 그래요? 얼굴 미스트인 줄 알았어요 미스트처럼 뿌렸어요 원래 쓰던 줄 알았어요 약간 미스트 아니 이렇게 오다가 얼굴로